럭셔리 드라이빙 신차 구매를 위한 대혁명 카카오토 안녕하세요 카카오토의 허프로입니다 오늘은 바로 미국차 USA 지프 포드 링컨 9월 프로모션을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차가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데 거의 좋은 차들은 완판이 됐습니다 지금 브론커는 현재 완판됐고 10월달 2.3 모델이 입항 예정에 있으며 2.7 모델은 11월부터 소량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에비에이터 페이스리프트죠 11월에 판매 예정이며 10월부터 사전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포드의 익스플로러 페이스리프트죠 이 모델은 현재 사전 계약 중에 있으며 10월 말부터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 포드의 익스플로러는 제가 앞전에 페이스리프트 모델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 잠깐 볼게요 가격하고 나옵니다 6인승 7인승 두 모델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CD6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6인승은 에스티라인 7인승은 플래티늄 라인 두 가지 모델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2.3만 나와요 페이스리프트 가격은 얼마냐면 한 90% 이상 맞을 겁니다 에스티라인은 6,3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플래티늄 라인은 6,800 이 라지에타 그릴, 범퍼, 휠, 전용 컬러로 이 플래티늄과는 완전한 차별을 두었습니다 이 전장이 5,050, 전폭이 2,005 그리고 전구는 1,780, 휠 베이스는 3,025입니다 신쿠포 최신 임포테인먼트를 시스템을 장착해서 이 클러스트는 그 계기판이 12.3인치 이 센타페시아의 이 패널은 13.2인치를 착용하여 아주 시원하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익스플로러는 바로 사전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와일드 트랙은 11월, 12월에 소량으로 들어옵니다 소량으로 그리고 25년 3월에 재입황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포도 링컨 9월 프로모션 먼저 콕 찍고 콕 찍고 콕 찍어서 팍 터뜨리겠습니다 자 익스페디션입니다 24만이죠 지금 기본 할인 24만이니까 이 400만 원 실구매가능 1억 870인데 이거 조금 더 기다리세요 지금 구매 시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레인저 24만인데 이 400, 400 역시 이 할인율이 그다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 레인저도 조금 있으면 연말쯤 가까워지면 풀릴 것 같은데 지금 구매 시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머스탱입니다 350, 350, 5.0은 400인데 이 모델은 여기서 더 이상 풀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모델은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네비게이터입니다 23만입니다 지금 현재 2,300 실구매가 1억 2,900입니다 구매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에비에이터 이 블랙레벨이죠 23만이 1,700인데 이 모델도 지금 몇 대 없습니다 할인율은 16%입니다 이 에비에이터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굉장히 좀 얄쌍해졌어요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지만요 노틸러스 노틸러스 350입니다 자 그럼 지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프도 이 그랜드 체로키가 굉장히 할인이 좋았습니다 불틸하게 나갔는데 지금 모두 다 이 왕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 컴패스는 거의 안 들어옵니다 뭐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컴패스는 그리고 뉴 랭글러 버닝 랭글러 자 500만원씩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7.2% 6.5% 그리고 글래디에이터 글래디에이터는 지금 현재 1,100만원인데 파란색 2대 있습니다 자 레디게이드 보시면 550만원입니다 실구매가 4천만원 자 그리고 체로키 숏바디죠 거의 안 들어옵니다 이거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 들어오는 이유가 이 환율 때문에 그런지 이거 들어오는 즉시 허프로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랜드 체로키 23년 시기 할인이 어마어마하게 좋았는데 전부 다 완판이 됐습니다 24년도에는 지금 현재 안 들어올 것 같고 그랜드 체로키는 25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체로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이 리미티드가 1,110만원 그리고 서비시 1,530만원 실구매가는 8,330, 9,600입니다 그리고 지프 체로키 롱바디 모델이죠 이 롱바디 모델 지금 현재 차가 없습니다 완판되고 24년 11월에 이 소량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차 이 3사 이 브랜드의 이 할인을 알아봤습니다 자 차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 쫙 나가고 있습니다 허프로 직통전압으로 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매 시점인 차와 아닌 차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귀담아 들으시고 많은 정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테의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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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